자 그림과는 어느 지구의 시간에 따라서 위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왔어요 지구의 위도가 변하는 게 나와 있는데 대략 시간이 이제 단위가 100만 년으로 나왔으니까 200만 년 전에는 남방구에 있었어 남방구에 있었는데 이때 자극기가 현재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은 정자극기였대 그러다 뭐 이런 시기는 여전히 남방구였는데 역자극기가 됐고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이제 그 적도를 통과해서 북방구로 올라왔죠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정자극기의 북방구 역자극기의 북방구 정자극기의 북방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도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그리고 이제 나에서는 각각 이제 이 지구의 형성된 암석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위쪽이 이제 지표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 나는 이 지구에서 최근 200만 년 동안에 형성된 화산암체에 대한 고지자기 복각을 지금 나타낸 거고요 고지자기 복각을 나타낸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다가 고지자기 복각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짝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자 고지자기 복각이 나오네 그럼 복각은 복각의 이제 부호 가지고 그리고 복각의 크기 가지고 이 암석이 형성될 당시에 이게 북방구에 있었느냐 남방구에 있었느냐 그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정자극기냐 역자극기냐 그것도 구분을 해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각의 크기 가지고 이제 위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 이 고지자기 복각이 나오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뭘 정리해야 되냐면은 정자극기하고 역자극기 북방구하고 남방구의 복각과 복각의 부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정자극기가 나오면은 이거부터 정자극기면 우리 지구가 있을 때 우리 지구에 이제 지리상의 북쪽 진북이 있는데 정자극기에는 자기의 북쪽인 자북도 지리상의 북쪽 근처에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자북방향을 가리키게 돼 있어 다시 한번 자기장의 방향은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북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자극기에 우리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하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을 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랑 반대로 바뀌면 역자극기 있잖아 역자극기를 하더라도 우리 지구의 진북하고 진북하고 진남이 바뀌진 않아 진북은 똑같죠 그대로 근데 자북이라고 하는 게 남방구로 내려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정자극기 역자극기는 지구 자기의 방향이 뒤집히는 건데 그거는 자기장이 뒤집어지는 거지 북쪽과 남쪽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자북을 가리키게 돼 있거든 이 시기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남쪽을 가리켜요 자기장의 방향은 북쪽에서 남쪽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표시가 되는 거지 자 이거 먼저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자극기에도 적도가 있으면은 여기가 북방구야 여기가 남방구고 역자극기에도 자기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지리상의 북극 남극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그럼 여기가 똑같이 여기가 북방구고 여기가 남방구야 근데 여기다 이제 복각의 부호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정자극기에는 북방구에서 형성된 남성은 복각의 부호가 플러스고 남방구에서 형성된 남성은 복각의 마이너스야 그리고 이제 복각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지면이 있을 때 지면이 있을 때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정자극기는 자기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북방구 쪽이고 얘가 남방구 쪽이라고 하자고 그럼 정자극기에는 북방구든 남방구든 자기장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쨌든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어? 근데 지면보다 아래쪽으로 길어져 있어 이게 복각의 플러스인 거지 북방구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면보다 위쪽에 있으면은 복각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정자극기의 남방구에서는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복각을 부호로 따지면은 북방구가 플러스 남방구가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역자극기에서는 항상 그 복각은 이 자북이 복각이 무조건 플러스 90도의 값을 가지는 거잖아 여기서는 여기가 복각이 플러스 90도가 돼요 그래서 역자극기의 북방구에서 형성된 남성은 복각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남방구에서 형성된 남성은 복각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써보면은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가운데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북방구 쪽 여기가 남방구 쪽이다 그럼 이번에는 역자극기에는 남방구 쪽에 자북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는 게 남방구 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여기에 역자극기에는 여기에 북방구라고 하고 가운데 여기 적도가 있고 남방구가 있으면은 자기장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역자극기에는 북방구의 복각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방구의 복각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지 그죠? 개념 시간에 정리가 됐던 것들을 좀 모아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복각의 크기와 위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복각의 크기야 부호 상관이 없이 복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위도는 점점 높은 고위도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요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 나에 있는 자료하고 그림 가에 있는 자료를 거쳐야 돼요 연결시켜 볼게요 자 먼저 그림 가에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이게 현재 형성된 화산암체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복각이 플러스 65도래 그리고 현재는 정자극기잖아 현재 정자극기인데 복각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 직위는 현재 북방구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 위도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 위도 읽어보니까 어 북방구 쪽에 있는 거 맞네 근데 요걸 잘 봐야 돼 요건 복각이 A라고 하는 화산암체 이 직위에 A라고 하는 화산암체가 형성이 될 때 복각이 마이너스 30도야 그럼 요건 둘 다 가능해요 첫 번째가 만약에 요 A가 형성이 됐을 때가 정자극기였다 그럼 정자극기에 복각이 마이너스면은 이건 남반구의 위치에 있을 때 형성이 됐다는 얘기야 근데 A가 형성이 될 때가 역자극기였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역자극기에 복각이 마이너스면은 이 직위가 북방구에 있을 때 형성이 된 거야 보세요 정자극기에 복각이 마이너스면은 남반구 역자극기에 복각이 마이너스면 북방구에 형성이 된 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정자극기라고 하면은 정자극기면은 요 시기 요 시기 요 시기 있는데 요 시기 중에서 어? 직위가 남반구에 있어? 남반구에 있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 요 시기나 요 시기는 직위가 북방구에 있었으니까 무조건 복각이 부과 플러스 해야 되거든 그럼 만약에 정자극기에 남반구면은 A가 여기가 돼야 되는데 그럼 아래쪽에 B나 C가 설명이 안 돼버려요 알겠어요? 아 그러면은 얘는 정자극기에 남반구에서 형성이 되는 경우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할 때 이런 연습들을 해보자는 게 요 우리 엄새럼킬 다지선다 강의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료를 해석해 보는 연습을 하는 거 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역자극기에 북방구에 있으면서 복각이 30도 정도의 값을 가질 만큼의 위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역자극기면은 요 시기나 요 시기인데 요 시기에 복각을 30도 정도의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럼 복각이 그대로 위도가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대략 한 요 정도 위도? 그럼 사실 A는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요 가능한 건 근데 똑같은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요 B의 복각도 몇 도야? 마이너스 70도야 그럼 얘도 역자극기에 북방구에서 형성이 돼야 돼요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근데 얘는 복각이 마이너스 70도 정도 되니까 B가 상당히 고위도 얘는 여기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A는 아마 요 시기에 형성된 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보자 자 C도 마찬가지야 C도 복각이 플러스 20도야 그럼 요것도 가능한 건 두 개가 가능하다고 정자극기에 북방구에서 형성이 되거나 가 아니죠? 마이너스니까 정자극기에 북방구에서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역자극기에 자 역자극기에 북방구에서 형성되거나 역자극기에 어디서 형성되어야 돼? 역자극기에 남반구에서 형성되거나 이게 되겠지? 그죠? 아마 북각이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B가 이거고 얘는 그 이전에 형성이 돼야 되잖아 C는 근데 그 이전에 정자극기면 이렇게 남반구인 경우밖에 없거든 근데 얘는 정자극기는 북방구에서 형성되니까 요건 될 수가 없어 아 그러면은 요 C도 요건 안 되는 거고 역자극기에 남반구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남반구에 북각이 한 플러스 20도 정도 되니까 대략 한 요 정도 되려나? 요쯤에 C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ABC가 생성된 시기가 요렇게 정리가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기 봅시다 자 ㄱ번 지작이 역전 주기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지작이 역전 주기가 일정하려면 예를 들어서 요 간격 요 간격이 뭐 다 같든지 그래야 되는데 똑같진 않잖아 그지? 그 다음에 ㄴ번 이 지괴에 고지구 자기 복각의 크기 물어봤네 복각의 크기를 물어봤다 뭘 보란 얘기야? 위도 보란 얘기야 그럼 150만 년 전에 얘는 남반구에 있었죠 그리고 역자극기의 남반구니까 복각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야 하지만 위도 물어봤으니까 플러스 마이너 상관없이 크기만 따지면 돼 그 다음에 50만 년 전에 50만 년 전 가보자 50만 년 전에도 정자극기의 복방구에 있었으니까 복각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텐데 위도를 보니까 150만 년 전이 50만 년 전보다는 위도가 좀 더 높네 그럼 150만 년 전에 형성된 암석의 복각이 50만 년 전보다는 좀 더 클 거야 그러니까 ㄴ은 맞겠다 그 다음 ㄷ번 A가 형성될 당시는 역자극기라고 찾았고 역자극기면 자복이 남반구의 위치에 있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현재 남반구의 위치에 있었다 ㄷ도 맞겠다 그 다음 ㄹ번 이 지괴는 C가 형성된 이후에 C가 여기 있잖아 C가 형성된 이후에 촥 하고 B까지 중간에 이렇게 적도를 통과했어 안 했어? 적도 통과했잖아 그치? 적도를 통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아니지 이거는 여기 그림상에 여기 복각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A, B, C의 위치를 찾아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ㄷ번 A는 B보다 A의 복각이 크기 30도 B의 복각이 크기 70도야 그럼 A는 B보다 더 조의도에서 형성된 거야 A가 형성된 거 당시에 그 다음에 ㄷ번 C가 형성된 이후에 고지구 자기 역전은 몇 번 일어났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자, 역전기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역전현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역전기하고 역전현상 역전기라고 하는 거는 현재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였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현재와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였던 시기를 역전기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서 역전기는 이거 역전기 한 번 이거 역전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읽는 거야 이거 주어진 자료에서는 근데 지자기 역전 또는 지자기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하고 똑같은 정상기였다가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하고 반대인 역전기로 바뀌거나 또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하고 반대였던 시기였다가 현재하고 똑같은 정상적인 시기로 바뀌거나 이걸 둘 다 우리가 지자기 역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지자기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정상기하고 역전기 사이에 이 구분선이 있지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났던 시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는 총 역전 현상은 하나, 둘, 셋, 네번이 있었던 건데 일단 이 자료 안에서는 근데 비읍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C가 형성된 이유 근데 C는 여기서 형성됐다고 찾았잖아 그럼 지자기 역전 현상은 그 다음에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요거 세 번 그래서 지자기 역전 현상은 총 몇 번 일어났다? 세 번 일어난 거야 그래서 비읍도 맞는 거지 아시지aina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래서 달아볼게요 이제 7시 배달의 상처 세뱃이 또한 이케를 이제 80시 배달의 상처 배달의 상처 배달의 상처